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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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제가 여기 부산에는 사실 두 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셋째 딸이 부산 간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오늘 왔습니다. 와서 제가 부산을 느끼니까요. 어찌나 사람들이 친절한지 안 이렇게 친절하구나 그랬어요. 그걸 왜 느꼈냐 그러면 길을 잘 모를 때 물어보면 물어본 사람이 저리 갑니다. 어떤 아저씨를 섰다가 자세히 가르쳐주셔요. 그 효자들은 어떤 특징이냐 그러면 마음이 어쩝니까 마음이 진실해요. 마음이 진실해요. 두 번째 효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잘 돼요. 잘 돼요. 세상이 잘 됩니다. 사기꾼은 사람을 속이는데 많이 속이면 세 번입니다. 절대 못 됩니다. 부류자 가정은 절대 못 됩니다. 왜? 가족이 싸우니까. 가족이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가 그러면 사람은 개보다 더 찬인합니다. 어르신들 다 아시니까 돼지는 저희는 지금 시보리니까 참 어렵게 싸니까 돼지를 기를거든요. 돼지를 기대면 어르신들 잘 아시다시피 어미 젖을 자기가 먹고 옆에 좀 싸우긴 하는데 싸운 다음에는 전혀 와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걔는요 자기 어머니 젖을 먹고 밥을 줬는데 밥을 먹어요. 먹다가 밥이 부족하면 싸웁니다. 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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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 왔다가 도망간다. 그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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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그럼 확 싸우죠. 잘하시잖아요. 그때 사람은요 개의 보듬 덤보다는 것이 불의랍니다. 개는 싸운 다음에 몰고 가지고 떨어지면 안 싸웁니다. 그런데 개는요 싸우고 멀어지고 다시 치는게 놀아요. 그래서 사활하고 그렇죠. 저는 불효와도 많이 보고 효자도 많이 보는데 평정안에 싸우고 나면 뒷말은 뭐 나올까요? 니 잘 되는가 봐라 남하고 싸워도 괜찮은데 평정안에 싸운 뒷말은 시숙님 잘 되는가 봅시다. 그래서 돼지 개만도 자다는 말이 아니라 개대주의만 통보고 자다는 형제간에 형님들 오해가 오늘 좋습니다. 그럴때도 다른 살부치가 오면 시신이 나 이게 사람입니다. 효자마음은 그게 아닙니다. 형님들 아니죠. 거기 이 마음이 언제 오느냐 그러면 부자가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서 옵니다. 그래서 오늘 효사랑 주제가 뭐이라 하느냐 그러면 뭐이라 하겠습니까? 효자는 부모가 만난다. 저 앞에 보면 그럼 어디 있던가요? 핸드폰 케이스가 있습니다. 핸드폰 케이스가 새것이 아니라 아주 닳았어요. 더 쓰려고 그랬어요. 더 쓰려고. 그런데 어제 우리 딸집에 갔더니 아빠 왜 케이스가 마치 나한테 두 개 갚은 게 있어. 아빠 그거 내가 줄까? 그래 그럼 줘. 그리고 그 낙유가 말고 어제 이걸 가지고 왔어요. 왜 제가 이렇게 살아냐 하면 금소하게 살아라 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금소하게 살아라. 아버지는 여간 가난하게 사시고 그러다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 어려서 일찍 아버지를 여이고 부모 다 잃고 남의 집에서 머슴사리를 살았어요. 머리가 아주 영리하신 분이에요. 제 일기장 보면 그래요. 공부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뭐 가운도 없죠. 금소하게 살아라. 부지런하고 금소하게 살아라. 그러겠습니다. 뭐 보나 마나 아버지 보니까 다 금소하게 살아라. 어르신들 저는 이 자리에 고등학생들 올 줄 알고 요것들 한번 좀 울리하시겠다. 그랬더니 고등학생이 안 오길래 주제를 여기서 바꿨습니다. 여기서 바꿨습니다. 금소하게 살아라니까 그 제일 좋은 도둑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학교는 가정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을 잘되게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식을 못되게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짐이 너무나 크다는 것은 어르신들을 저보다 연수가 많으실 때문에 더 잘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고등학생 오니까 이 부모의 귀향을 모르니까 가장 중요한 시기가 고등학교 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딱 그때 그 시기를 놓치면 평생 울리라고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 딱 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그 딸의 일곱 중에 아들 하나를 잘하세요. 누나가 위로 다섯 밑에 여동식 도울 동네에서 귀동이라고 했어요. 또 누나들이 어찌나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야문지 우리 누나들이 쟤를 좀 귀찮게 하거나 제 친구들이 쟤를 좀 귀찮게 하면 공부가 아주 잘했어요. 미국서 사시는데 당장 와서 야 너 우리 귀요일도 귀찮게 했지 어 언니 왜 이 자식 알았어 그렇게 컸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저를 그렇게 이렇게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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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했어요. 참 어머니 생각이 제가 철이 딱 들면서부터 아 이거 우리 어머니는 뽀떡꾼이 아니구나 어머니 두고 벗어 내가 한번 효자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철이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철이였어요. 그때가 뭐냐면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앞에 보면 아버지의 그렇게 포로 된 것이 아버지 잭기장이라고 작기장이라고 아버님 그게 써져있고 그가 제 일기가 몇 점이 있습니다. 제 일기에는 내 요동생의 일기를 본 일기도 있고 일기장을 넘기다 보면 눈물자국이 떨어져가지고 글씨가 딱 번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와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한다고 여기다가 조그만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왜 친구에게 미쳤던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미쳤던 거예요. 어머니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참아봐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 보면서 제가 여기 사실은 이렇게 좀 주제를 좀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걸 어떻게 해서 고등학생들 한번 얘기하시겠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금 받아주고 죄송합니다. 제가 수술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가 외삼촌의 표창장 있습니다. 표창장 효자 상 그래가지고 이렇게 효자가 있어요. 우리 외삼촌이 아주 효자 있어요. 제 두 효자 이야기 책 보면 외삼촌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그 외삼촌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게 정말 효자 예요. 손톱을 깎아주면서 두 아들이 계시는데 제 책에도 나와 두 효자 제가 책을 세 번만 내놨는데 사실은 동화가 일곱 번 그런데 이거 놓는 줄 알았더니 안 늦은 거예요. 왜 안 늦었노 했더니 야 책 자랑 하지 마라 책 세 번 못 해 그 아니냐 너 자랑 너무 하지 하면 자랑 하면 좋다는 사람 있 없어요. 나무 자랑 듣고 좋다는 사람 없어 그래서 자랑 하지 마라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자랑 하면 배가 아파 자랑 안 하면 제가 못 보고 다 했는데요 선창가에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아 야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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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러요 제 별명이 참 많아요 참 많아요 그런데 부르기 이리와 저 응 뭐다 하자 그래 너 지금 어떻게 살아 나 이렇게 살잖아 그래 뭐 얘기하든지 누구 자랑 합니까 자기 아들 자랑 그냥 아들 자랑 어떻게 됐어 이번에 이렇게 됐어 저는 속으로 영원 기뻤습니다 효자의 마음은 마음이 좋아요 남자 때기를 좋아해요 남자 때기를 여기 제가 아주 좋게 18년 211 이라면 뽕 사시는 태안반도가 그래서 기름대가 무뎌가지고 그냥 새 새 유조선이 발라봤어요 누가 오셨냐 요 분들 중에서 많은 분이 오셨을까요 돈 주냐 돈 어떡해 없어 그거 많이 하니까 머리가 아프네요 뉴스 보니까 그분들 마음은 효자되지 말하기도 전부 효자예요 왜 효자는 어쩌다 하냐면요 사실은 타고 납니다 성통은 타고 납니다 성경에도 성품이 타고난다 게 있어요 마음이 가라앉는 복이 있나 의에 줄이고 복만한 사람은 복이 있나 심령이 가라앉는 복이 있나 그가 하나님을 돕으십니다 독한 사람은 눈물이 없는데 안독한 사람은 효자는 눈물이 흐려요 눈물이 흐네요 저도 참여 눈물 때가 많습니다 두 효자 약이 찍었으면서 그렇게 많이 웃어요 어디 있었었냐 어머니가 돌아 하신지 제가 학교에 교사를 있었으니까 어머니가 딱 돌아가서 나니까 아무런 생각 없어요 우리 아버님은 제가 교직에 있으면서 2년 반 모시고 돌아가셨고 저희 어머니는 잠깐 모신지 우리 집사람 물어보니까 25년 생겼다고 해요 선생님이 내가 25년 생겼으면 후회할 것이 없어요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하고 동네에서 효자 조기훈이다 선생님은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셔나 하니까요 아버니가 돌아가셨을 그렇게 안했는데 맥이 쭉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기 안 낫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 때문에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의과가 무슨 병원이었는데 그 병원에서 저 선생님 자네는 약을 써도 안 낫어 그러니까 홀몬제를 써야 될 것 같아 지금도 그분이 계시던데 여기서 아주 많이 거의 백성화 그래서 홀몬제를 맞고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어머니가 멸세하신 다음에 좀 책임감이 있으니까 다하죠 어머니 막 해놓고도 자꾸 나가는데 사연이 다 바로 나가는데 아무 얘기 안 해 저 성질이 아주 명당한 편이에요 아주 명당한 편이에요 뭐 노래방 이거 하고 여기서 합창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잘 하시라고 했는데 저는 본래 음악과를 나왔어요 피아노를 꽤나 칩니다 피아노를 우리 집 피아노를 안 주면 한 시간 치는 데가 많아요 피아노를 꽤나 칩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저까지 피아노를 다치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제가 거짓말을 안 한다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맞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맞습니다 제가 0총 그래서 1총간인 우리 끝단에 왔어요 이 강의라는 게 공자 명작을 했고 10총전 가르치면 그게 다 우한까대도 전부 위로 올려서 좋은 점만을 얘기합니다 옛날 임금정부 중에 세종대학교도 다 하지만 흠은 하나도 안 잡았어요 흠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저하고 얘기하는 것은 뭐가 있냐라면 거짓말은 전혀 없어요 있는 그대로 그래야 편해요 두 효자의학책도 자세히 살펴보면 있는 그대로 그런데 그게 마음의 감동이 되고 저는 나라 업종도 많이 되는데 입고 있는 코트가 30년 전에 옷이에요 전부 국산입니다 옛날부터 그런 코트였어요 아버님께서 일제세 때 고통을 봤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를 괴롭힌 사람한테 너 도와줄게 도와줄게 한다는 말은 도둑이 우리 집이 하는데 너 좀 도와줄게 도와줄게 한 것만 똑같아요 왜 내 것이 나가니까 우리나라가 잘 사야 되는데 요즘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일에 발벗고 나고 싶은 생각이 들길래 알아봐가지고 말씀드렸던 일을 아 그럼 나도 투자하겠다 나도 이 일을 좀 해야 하시겠다 그래서 아버님과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있어야 되겠는가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교실에 가만히 와서 의자에 이렇게 따랐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 또 어떻게 가세요 선생님 공부하셔야 돼요 어 그래? 공부하셔야 돼요 왜 부모님이 그렇게 잘하고도 왜 그 마음이 부모님을 여인 마음이 그렇게 깊었는가 그것은 하아님의 죄 하아님의 죄 여기 고등학생들 이 자리에 왔으면 꼭 좋아서 꼭 고등학생이 전해왔겠다는 마음으로 여기에 모든 야기끼를 참았는데 우리 산촌 효자상 받으신 그 산촌이 할머니가 거의 백세대에서 돌아가셨는데 왜 산촌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하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니 효자상 받은 분이고 할머니 그렇게 잘못인 분이 뭐해 이렇게 우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됐어요 선생님 잠시만 어 그래 그래서 또 수업을 합니다 쉬운 시간은 가만히 앉아있어 애기들이 피해 나가죠 왜 선생님이 우울하니까 애기들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저는 아주 지금도 이제 70인데요 내년에 71이 되는데 지금도 달리갑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 달리고 톱거리도 이렇게 하죠 집에서 뭐 일곱, 여덟견을 하고 뭐 아주 학생들하고 그렇게 고원해요 학생들 잘못하면 여기다가 효사랑 아 그 저 선생님의 그 뭐 사랑이며 그래가지고 와서 너 이리와 왜 일기 안 썼잖아 이리와 너 왜 저번에 또 하고 또 싸웠잖아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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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한 번 맞아봐 니 힘 니가 뒤덮었으니까 니도 맞아봐야 아플거다니까 이리와 네 한 번 그랬어요 내 차례로 딱 때립니다 그래 인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갑니다 배가 없으면 나쁜 습관을 고쳐 마음은 희시 하고 가지만 다시는 배가 무서우니까 안해 그런데 어머니의 뇌는 습관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칠까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그게 두 그 저 나물이 그 두 그 네 권이 딱 있죠 전부 효율에 대해서 되는데 얘기가 아주 재밌어요 바벌정사 서기 책에는 지금 제가 읽더만 해보니까 그 책에는 학교를 잘 안 가요 공부보다는 얘들이 하도 귀찮으니까 학교를 안 가버려요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서기 안 왔어요 왜 아침에 갔는데요 안 왔어요 이거 큰일이구나 그리고는 자기 엄마 저 이제 소설이 나옵니다 자기 엄마가 격차서에다 얘기합니다 아마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갔거나 어떻게 했다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가 눈이 어머니가 홀에서 막 찾아가니까 그래야겠는데 이 애가 학교를 마치고 와요 어머니가 모를 줄 알죠 딱 집에서 가방 내려놓고 있는데 어머니가 문을 때 애기 신발을 보고 사악 그라고 왜 너 어디갔어 학교 이 자식 학교로 가 바른데러 얘기해 저 무슨 동사장소에 있었어요 니가 와 니가 또 어머니한테 거짓말해 그리고는 한 번도 못 되는 아들의 때리려고 매를 만들어놨다 그리고 어디가다라 어디갔어 그리고 매를 때린다 왜 학교 왕가 왜 학교 왕가 막 때리죠 때리고는 어머니가 그 매를 확 때리죠 부지런 매를 또 부지런 그리고는 마당 저쪽에 휙 잡아 던지면서 다시는 매맞일 듯 하지마 그리고 어머니가 호박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머니의 눈물이 들립니다 이 얘기는 공부는 아주 못해요 공원은 아주 공부를 잘 찾는데 운동 그 얘기가 뭐냐 하냐면 그 뒤로 태권도 선수로 태권도 관장원 세계에서 이름을 펼치는 서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저 책을 쓸 때가 언제나 그러면 일기에서 하자는데 옛날에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지금도 있는데 일제고사를 해가지고 학교마다 일제고사를 봐야 봐가지고 거기서 점수가 높으면 그 교장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또 학생들 하는데 점수가 나서는 선생님은 어디로 가나고 진도에서 조도로 보냈어요 저는 광석초대에서 근무하다가 석교초대에 대해서 단임을 바꿔버린다 시험을 감독해요 감독해가지고 잘못하면 올 수도 없어요 다음 시험도 그때 공부를 못하니까 선생님도 그러지 친구들도 그러지 눈치를 한다 하이 석이가 아니면 우리 반이 틀림없이 일등하겠는데 거기서 학교를 안가는 그게 있습니다 엄마의 배가 그런데 석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공부 안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해도 해도 안 되는걸 친구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걸 야 석이 어 누구만 됐니 우 그럼 누구만 그러면 해볼만해 어디 가도 그렇게 저 책이 나오면서 뭐냐면 전국적으로 있었던 일제고사가 중단됐어요 마음 아픈 이야기 공부 잘하는 애기가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이야기 공부는 어선구 합니까 공부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서고 갈 것이 많다고 언제나 노래 잘 부르는 가수 너는 공작할 자니까 축구선수 뭐 어디갔어 짜장면집 운전사 뭐 도회장 할 일이 너무 많아 스트레스 말고 공부 못해도 괜찮아 서가 서예가도 있고 가수 뭐 이거 막 장사 얼마든지 있어 이방사도 있어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거기에 스트레스 받지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서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학생이 어머니가 큰절히 바라죠 천사는 힘이 없어 천사는 힘이 없어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천사는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천사를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천사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은 항상 천사 되려 네가 눈물이 있고 네 마음의 진실이 있고 네 마음의 바람을 지쓰면 어느 때만은 너를 돕는 자가 나타날 거야 엄마도 본 동안 천사는 힘이 없어 그러나 천사를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 일에서 반드시 힘이 있어 왜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 하나님은 행운이라는 게 있어요 행운이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 편이야 하나님은 일상에서 없어 저는 제 일기 보니까요 어느 한 부분에 나는 신이 없다 그렇게 써져 제 일기 그런데 저는 신앙 생활한 지가 37년 됐습니다 또 신학도 하고 사실은 전도자 자격도 있고 제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 있다고 네가 봤어 그 책이 제 책이 저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체험해가지고 신학도 하고 지금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듣는데 그 길을 어찌가 모르겠어요 왜 어르신들이 효자로 만들어야 되냐 하면 효자는 강해집니다 아주 강한 왜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노 글쎄 우리 아들 어떻게 하든지 내 자식 잘되게 만들어야 했겠다 하고 그 어려운 마음으로 고생을 하면서 사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고등학교 때로는 몰라요 그러다 그 중요한 시기에 공부 딱 놓치면 대학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졌대요 그런데 저는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 제가 하는 일은요 그 저 보니까 뭐 상장도 있고 시신 기증도 있고 그러죠 저는 죽으면 전대병원으로 갑니다 시신을 다 기증해서 93년 30몇 년 전에 34년 전에 우리 자식들의 어리니까 내가 죽거든 앙구나 이런 것을 기증해라 왜 너희들은 어리는데 내가 죽고 나면 아니 우리 아빠 시체는 상처가 불가 무서우니까 어리니까 내 안구만 이렇게 뺏어 줘라 제 책에도 보게도 아이들에도 섣두른 자기 주인공이 이렇게 안구를 들었는데 눈을 못드는 그 장애인이 내 눈을 가지고 강맘만 믿고 사는데 눈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일이냐 하나님 믿기도 전입니다 그때 아 믿고 나고 믿고 나서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전에 지금 12,3년 전에 우리 애들이 다 컸어요 우리 큰 딸 집에 가서 명절로 하려 놨는데 눈이 와가지고 다시 와서 우리 큰 딸 집에 왔어 적당이니까 애기들이 다 모였어 자 아버지는 아버지는 죽은 다음에 시신을 기증하고 싶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어떤 어려움이 당했으면 죽거든 어렵기 때문에 안구만 기획을 했는데 너희들이 자랐으니까 아랍 아빠는 죽으면 척국 가는 것이 확실해요 저희들은 확실히 척국 합니다 확실히 척국 자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확실거든 아주 확실해요 너도 필요 없고 나도 필요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내 몸을 준다는 게 얼마나 좋으냐 왜 죽으면 땅에 묻히든지 화장을 할텐데 왜 조각을 할 말하지 대만 내 걸 좀 써줬으면 되겠다 그런데 주신아 네가 제일 어려운데 그렇게 하면 쓰겠나 아빠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면 그때 우리 집사람보고 옛날에 나 안구 기증하고 해라는데 장기 기증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뇌살 죽으면 다 장기당했지요 당신도 죽으면 너 이것이라도 죽어가게 아래 왜 무서워 죽을 때 무서워 아저씨야 그런데 우리 집사람 옆에 있다가 그럼 나도 할게 그러더니 전대에 시신기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심성이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잘떼라 하겄어요 너무떼라 하겄어요 노잘떼라 그러죠 노잘떼라 저는 소설 작가가 되리라고 꿈에도 안 먹었어요 학생들만 여러 시기 가르쳤더니 오늘날 상 받으러 우리 왜 상록수 교사상 이래 그래요 뭔 상이요 이 상은 좋은 상이요 보니까 상록수 교사상 장화상 보다 대통령 보다 더 높아요 왜 상록수라는 그 선생님은 따로 있어요 애기들에게 정성을 쓴 거예요 애기들이 저는 고등학교 때 선행상 장을 받았어요 무엇이든 선행상 몰라도 진도 시골놈이 목표를 학교하는데 선생님이 잘 봐가지고 오늘날 선행상 장을 줬어요 조교 너 오늘 상 받는다 왜요 너희 말 주문 받아야 돼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선행상 위의 학생을 뭐하고 좋은 말 다 써가지고 전남도 교육감 큰 분의 이름이 있죠 딱 해가지고 탁 도랑치고서 주었어요 이 상을 나는 것은 잘 갖고 있어야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종이에다 뭐 하나 주더라고요 그걸 놔두죠 그걸 어떻게 심어 그냥 제가 교대를 졸업하고 완도로 발령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노인이야 아버지는 아주 해소롭게 고생하시는데 아버지 어머니 모시겠다고 일년도 못해가지고 상장을 딱 해서 우리 교육감한테 보냈어요 내년에 진도 우리 학교를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이 상장은 다시 안줘도 되고 요 놈을 우리 고등학교 선생님이 주면서 좋게 쓴다 같다 하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 그 교육장 있는데 아 거기다가 가면 발령이 났어요 이렇게 빨리 날 수가 없어요 나가지고 우리 우리 저하고 우리 초등학교 하고 얼마나 머리냐 그러면 뭐 한 700m나 되는가 그 정도예요 거기서 선생님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셨는데 어떻게 어머니에게 행복을 드렸냐 그러면 이것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그 폐지스토마로 가난하니까 내일까지 오르신 양육밥에 가난하니까 가재 가재 해갖고 냇가에서 구워먹고 또 뭐이냐 하면 새우 새요 우리 여동새하고 원래 마음이 어디죠 여동새하고 새우를 잡아 딱 놔둬 여름이 우울에다 그 돌을 또 눌러놔 그러면 새우가 빨갛으러 막 익어요 그래 그거 먹어 그거 먹는데 기침하면 피가 날 조금씩 나와요 그 피가 뭔빈지는 우리 어머니 하이놈이 이렇게 피가 다섯 낳고 저를 임신해놓으니까 또 딸이랄까 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걱정했대요 그런데 나누고 보니까 아들이요 아들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그런데 이게 안아프고 먹으면 좋은데 저 아프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목포 서클로만 비어나서 무슨 약인가 빌트리시인가 약 하나 먹고 나왔어요 그다가 중학교 때 능망렙이 걸렸습니다 능망렙이 걸렸습니다 중학교 때 중농증을 중앙평으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책 읽기 보면 공부는 하고 싶은데 중농증이 걸려서 기억력이 떨어지니 참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해야 성공할까 그런 데가 또 써있더라고요 그리고 15농치 저거 보니까요 진도읍에서 15농치 빵을 사먹었다고 썼어요 그때 10원이 아마 지금 천원이나 된가 봐요 제가 일기장 보니까 오늘 무신고 보니까 가끔 읽을 보니까 15원짜리 그리고 시계를 정확하게 돈이 없으니까 바꿔서 샀는데 180원 주고 샀어요 시계를 중고 중고 중고를 샀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그러는데 중학교 때 어디를 갈 것이냐 그랬더니 광주농구 가라 그랬어요 왜 가냐 그러면 거기서 졸업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셔라 그때 박정희 대통령 그 시대 때에 농촌 농업버설해가지고 그때 해라 참 그분 참 귀해하신 분이죠 누가 뭐래도 저는 참 귀해하신 분입니다 왜 잘되게 해줬어요 대통령이 안되보면 대통령 속 모르고 교장 안되보면 교장 속 모르고 부모 안되보면 부모 속 몰라요 사람은 아기를 낳아도 부모 마음을 몰라요 저도 역시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이냐 그러면 그때 아 내가 거기 가서 어머니에게 농촌 지도소 또 우리 집 미운사무소가 있으니까 미운사무소에서 근무하면서 어머니 모시면 좋겠다 광주 농업고등학교 원예과를 갔는데 우리 사춘 형님하고 같이 갔어요 사춘 형님을 저번에 나이가 두 살인데 가난하니까 가난하니까 갔는데 원예과에 있다가 아이고 너무 좋은 일을 해봤어요 일을 하지요 뭐 일하라고 하면 아야 일하지 마라 내가 할까요 내가 하고 우리 어머니가 아 우리도 일하라고 하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사람이 못 된거에요 어머니가 아야 하지 마라 내가 하면 누나들이 아지 마라 네가 하면 이게 버릇이 잘못 걸려가지고 우리 집사람들도 있는데 집을 어질기가 하면 보통 아냐 벗어놓으면 치는 것은 누나들이 치고 먹다가 이렇게 놔두고 그래서 그런 버릇인데 광주농구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큰 이렇게 큰 포기 있어요 여기다가 인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오이도 기르고 토마토 기르고 수박 기르고 위의 기르고 그래가지고 그리워서 리어카로 이렇게 따요 도마토를 빨면 양동시장까지 리어카로 끌고 가 거기까지는 하겠는데 어디 무등산 가까이 가서요 퇴비중산이라 그래가지고 품을 비는대요 낙지를 입었어야죠 못하니까 목표치를 못하니까 선생님한테 꾸질렴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 이거 안되겠다 방역을 바꿔있으겠다 선생님 말한다 그러고 왔어요 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나 학교 못다니겠어요 왜 너 귀치 내면 학교 되겠는데 너는 왜 안되겠냐 아이고 낯지를 해봤어야 낯지를 하지요 똥을 품어서 똥을 푸지요 그럼 너 어떻게 하래 아니 나 다시 나 학교 안되고 인문고등학교 와서 선생님 할라야돼 선생님 하버냐 아 나 선생님 그것까지 못 외워 나 선생님 할라야돼 그럼 너 알아서 해라 그리고 7월달에 자퇴를 내세 학교다니도 안다니고 그게 보통 문제가 있나 학교다니도 안다니니까 동네에서 어떤 소음이 났냐 허 저놈 귀하게 키는 이 자식 베레스 규치는 학교 잘 되기더만 같이 원역과 되기더만 저놈 뭔 못든지 돼가지고 잘하는 거 크리요 자 11월달인가 15월달인가 할아버지 제생활인데 우리 사약중간 형님들이 모였어요 학교를 안되니까 돌아왔거죠 왔는데 규치 형님이라고 그 형님이 기원아 예 너 학교를 왜 안댕이냐 너 그 형님 규치 형님은 학교 다닙니다 너는 왜 안댕이냐 우리 저 그 육촌 형님이거든요 저요 나 선생님 할라요 뭔 선생님 할래 아 초등학교 선생님 할라요 에라 있어 아 초등학교 선생님 할라 하면 누구다른 초등학교 선생님 할라 하면 장관하게 그릴때 호랑이를 그려라 꿈을 크게 하여서 뭐가 포관이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뭐 금파사가 되도록 해야지 선생님 할라고 하고 학교를 안 다녀요 아이고 농구 그분들 농구도 학교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목표가 달라 목표가 나는 농사를 해서 크게 농업으로 선고하라는 뜻이 아니고 아니 나 좋은 선생님 할라 했다고 그러는데 처음에 고양이 그리다가는 쥐기들이니까 처음부터 크게 마음을 먹고 호랑이 그려가지고 고양이를 그릴 수 있다 호랑이 그려가지고 너 법대 가서 뭐 뭐 다고 뭐 금파사 한 번 하게 마음을 뭐라고 알았습니다 그러고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어르신들에게 참 좋네요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물레가 있었어요 아시겠죠 빙빙 쭉 빙빙 쭉 그렇게 내가 공부를 하다가 했는데 어머니가 밤늦게 빙빙 쭉 쭉 시를 해가지고 쭉 해서 그때 당시에 배틀 가난할 때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그 물레가 쭉 쭉 쭉 하는데 잠에 가만히 등잔부리죠 등잔부리죠 뭐야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어머니가 울고 계세요 어머니 왜 울어요 내가 뭐 울어요 어머니 왜 그래요 왜 우세요 글쎄다 그 얘기가 나오니까 어머니가 취지하죠 어머니 글쎄다 어머니 왜 우셨어 그랬더니 글쎄 남들은 네가 배렀당하는데 너 뭔 못댄지 돼가지고 학교를 안다했는지 혼자 귀하게 키워서 너 배렀당하는데 아들 귀하게 키면 버려 버려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머니 어머니 눈물 어머니 눈물을 보니까 내 마음이 확 바까진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마 내가 공부해가지고 교대 들어가는 거 누워서 딱 먹기요 어머니 선생님 하는 것이 편하거서 면직원 하는 것이 편하거서 어머니 바란대로 어머니 생각에 면직원을 했고 동네 이장을 다니면서 뭐 뭐 하고 도움내서 면직원 하는 것이 편하거서 아니면 농촌 지도서에 가서 노래 다니면서 이 그 핏보부쇼 뭐다쇼 그 공원 하는 것이 편하거서 아니면 선생님 하는 것이 편하거서 너 좋을 때를 해라 그럼 어머니 지금부터 딱 몇 년만 참아 자 고등학교 3년 교대 2년 선생님이 하고 딱 몇 년만 참아 그러면 내가 선생님 받게 그럼 그래라 선생님 좋지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안 다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그때부터 어머니한테 미치고 그때부터 공부에 미친거에요 그래서 공부 한번 하자 그리고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목포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면직원 학교를 그 당시에 18등으로 들어왔어요 18등으로 왜 18등으로 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잘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해요 뭐 장학생 구비라도 좀 보고 그런데 머리가 영리하는 데 여러분들은 못 따라가야죠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포에서 하수 가죠 쌀 뭐 한 가만히 반에 걸리고 두음번에 삼천에 걸리고 삼천에 걸리고 삼천에 주워요 그거 하는데 리어칼을 싣고 목포 선착장에 내리면 옥승원을 내리는데 어머니가 쌀 자루를 내려요 그때는 하수필으로 쌀 넣어주세요 그러면 마이크로 버스를 하고 조그만 버스가 있어요 기다렸다가 마이크로 손을 붙으면 사람들이 어찌 마이크로 버스에 돌던 제 생각에 낸게 낸게 쌀 자루를 넣으러 가면 안나에 발로 차버려 이렇게 아예 보험네요 차버려 사람이 없을때까지 굉장히 기다리죠 아들은 학교에 와버렸으니까 없어 한 점씩 기다렸다가 사람이 적으면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버스에 돌던 아가씨가 제 생각이네 왜 저 늙은이 또 있네 그러고 세워지는가 몰라 세워져가지고 산정동 쭉 가면 가 교도소 가지고 죽였으면 목포시 산정동 삼문시 딱 내리면 우리 하수집이 이 앞에요 이 앞에 거기서 내려놔 그럼 아침에 차타고 배를 타고 오신 어머니가 점심을 먹었어 안 먹었어 아들은 학교선가 그런데 학교선 와보니까 오후 4시 5시인데 마이크로 버스에서 발로 잡으니까 하고 쌀짜리를 시커바지 그 얘기를 드려보니까 어 그래 어머니 그럼 걱정하지마 토요일날 일요일날 오셔 내가 리허카 꺾고 갈게 그리고는 토요일날 딱 되면 교복을 입지요 옷도 없으니까 교복 말고 없으니까 교복 교복 입고 모자라 않습니까 또 모자 써 그걸 리허카를 끌고 상당히 많아요 산정도에서 그 목포 선착장까지 옥소 해운대 옥소 목포 해운대 옥소라고 천여본디 쭈욱 리허카를 끌고 하면 가다가 선생님도 봤을거고 가다가 우리 친구도 봤을거에요 야 어디가 응 나 가 뭐 쌀장산다 여러분들아 가서 내 학교에다가 쌀을 싣고 우리 어머니는 또 밀어 밀어 끊끊어 자 독한 마음이 생길것어 안생길것어 독한 마음이 생겼죠 그런데 그렇게 잘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아침에 하숙집 아주머니 하숙집에서 오는거 있었어요 조우니가 심색이 좋잖아요 벌레가 인정이 많고 어머니 학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아주 잘해줄거에요 그만큼 우리 어머니도 잘해줄거죠 우리 아들 한나이에 잘해줘 잘해줘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잘해줄거죠 하숙집 아주머니한테 그리고 팡루아한테 몇번 기침하니까 피가 니 손에 싹 붙어있는거에요 빨간 피가 뭐냐 했더니 결핵인거에요 몸이 약하니까 결핵이 가만히 생각하고 왜 결핵했냐 그러면 중학교 때 능망념도 알았는데 그것이 결핵성 능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해소로 영아가 내는데 뭐 보통 해소 안했어요 우리 집사람의 집안에 막 이 종지기를 놔두고 고강을 놔두고 이렇게 기침을 보통 해소 안했고 큰 그 결핵이 저한테 왔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받으니까 팔게 하숙집 어머니가 보고는 오메이고 큰일이다 그러고는 목포 박동철리과에 가서 입원을 했어요 엑셀 찍어보니까 결핵이다 그래서 목포 아동결핵 병원인가 목포 결핵 아동병원 거기서 1년 한 달간 약을 모았어요 공짜로 먹죠 그래서 저도 크리스마신을 막 돈을 엄청 사요 어머니가 박동철리과에 있는데 어머니가 와서 얘기를 결하 예 공부 그만 열심히 해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